어때? 브이로그 어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야돼 아 말해야되는 거야? 오고있어요 저희는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가로로 찍어 가로로 찍어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나 편의점 가는 거 안 찍었다 편의점에 사진 찍을라 사진 찍을라인데 아 여기서 찍는데 사진 내일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일은 없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아니 아 그러네 모르네 내가 무슨 소린 줄 알아 내일은 여기 안 온다 우리 말을 하자 말을 할까?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전 수업이 뭐였죠? 음악 콘텐츠 제작 수업인데 이제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음악을 만들어볼까 너 화가 나 젓가락은 안 써있어 또 있어 오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바로 합시다 우리 이 분이 나오고 콜라? 콜라랑 소스 같은 거 얼굴 나도 그거 나고 이거 장랑 안 찍어 할래? 그래 너 해 인영웅 배분쇼 인영웅 다리가 됐어 오 노 인영웅 원해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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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인영웅 원해요 인영웅 원하 인영웅 원해요 엄마 갖다 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런 거야 어떡해 그러다 아우면 아니 나라 아우면 또한 이제 무의식 속에서 수십년을 보내게 되면 현실 방과하게 되면 시작 증 baptizing 여름 수영 그리스 미카엑 라이븐 하이라 하다 또한 이 영화는 주인공인 short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전과 그 흠을 크게 나뉘는데요 그리고 또는 코리아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도 모르겠지만 10세도 안 맞추고 비버 이진언니는 샌드위치? 오늘 맛있는거 자는가? 언니도 열어봐요 언니도 열어봐요 미친 여기 있는 샌드위치 오늘 맛있는거 자는가? 미친 미친은 완전 콩콩 우리 이제 가봐 아니 저거 먹지마 이거 완전 콩콩 오 이거 맛있는거 맛있는거 청취 다이어트팬 자 지금 점심시간이고 마라탕 먹으러 갑니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유치 여기가 완전 크지건데 어디? 다음에 계란 먹게 사랑하는 샌드위치 미친 가합니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입꼬리 입꼬리 나야 나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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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무 아파!